안녕하세요. 가족예인 전문가 평가여 단장입니다. 단장은 서울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중랑구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 카페라든가 오픈 스튜디오, 공유 사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1층에 오시면 공유 카페가 있는데요. 중랑구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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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